우와, 로희야. 이 서점이 처음에 연 게 69년도래. 그럼 49살이야, 49살. 로희야, 아빠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할머니도 나이가 많아. 어, 할머니도 많아. 아빠도 어렸을 때 참고서 막 팔고 그랬었는데. 엄마, 아빠 몰래. 할머니, 할아버지 몰래. 우와, 만화책도 있어, 로희야, 만화책. 우와. 우와, 재미있는 거 많네. 들어가보자. 네, 들어가보자. 우와, 이건 뭐야? 어, 주인이 없어. 여기요. 아, 무인 서점이었네요. 로희야, 여기 주인이 고향이래. 사람 주인은 없는. 어, 여기 있다. 네. 로희야, 여기가 사장님이시래. 엄청 아빠 고양이다. 크다. 아빠 고양이다. 이게 뭐야? 어? 오토바이인가? 사장님.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 꼬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원인가 봐. 다섯 번은 드는데? 500원이요? 안 보는데? 안 보네, 진짜. 저기 가서 얼굴 보고 물어볼래? 응. 저쪽 가봐.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고도한 주인을 만났네요? 고양이 다녀봐. 사장님, 움직이세요. 아, 저기 가짜 물고기 있어요. 이거 가짜 물고기야, 이거? 세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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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네. 오, 안 본다. 많이 빠세요. 네. 어? 최브라우 형사님 시리즈가 있네? 이거 재미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 푸! 이거요? 푸! 이거요? 야, 이게 언제 쪼 거야. 로이야, 이게 언제 쪼 거니? 만드기 시리즈. 진짜. 아빠 어렸을 때는 이런 책들 인기가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만드기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귀신이 1초에 한 번씩 만드가, 만드가 하는 것이었다. 화가 난 만드기. 마침 옆에 있는 전자렌지에 귀신을 잡아놓고 스위치를 눌러버렸다. 그러자 귀신이 하는 말. 만드가 앗 뜨거. 만드가 앗 뜨거. 뭐야. 만드가 앗 뜨거. 만드가 앗 뜨거. 만드가 앗 뜨거. 만드가 푸레이식 화장실에 큰 걸 보러 갔다. 만드가 앗 뜨거. 뭐야. 재밌어, 재념. 엄마 택이다. 아빠. 여기 큰 엄마 택이 있어. 어 진짜 엄마네? 이거 어디서 났어? 여기 어릴 텐데요 이거 귀한 거야 이거 이거 엄마 있나? 거의 있긴 하는데 난 이거 못 본 것 같은데? 엄마랑 이모도 진짜 젊다 어릴 때야 어릴 때 야야